안녕하세요. 보테니클 아티스트 박 작가입니다. 오늘은 자주색 꽃잎이 있는 노랑 펜지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번 함께 그리기 영상은 세 편으로 나누어 올려드릴 건데요. 오늘은 그 첫 영상으로 맨 아래 꽃잎을 그려볼게요. 제가 사용한 종이는 캔손의 코튼 60% 300g 중목지고요. 물감은 미젤로의 골드 클라스 미션입니다. 여기서는 이 세 가지 노랑색을 기본으로 사용했고요. 밝은 노랑에 퀴나크리돈 퍼만넌트 로즈를 조금씩 섞어가며 색의 깊이를 주고 퀴나크리돈 바이올렛을 여러 농도로 섞어 그림자색으로 사용했습니다. 보여드린 종이와 물감을 참고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종이와 물감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노랑은 약 2개에서 3개 정도의 진하기로 준비하시고요. 퀴나크리돈 퍼만넌트 로즈는 분홍빛이 도는 진한 레드로 퀴나크리돈 바이올렛은 웜톤의 바이올렛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래쪽 꽃잎을 2단계까지 그려볼 건데요. 화면 왼쪽 아래의 사진과 자막들도 함께 참고해주세요. 지금 밑그림을 옮긴 상태에서 물감을 올릴 부분에 물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색을 올려주는데요. 노랑색처럼 밝은 색은 밑그림 선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연필선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만 남겨놓고 최대한 지워내고 시작하거나 지금처럼 연필선을 살짝 피해 그 안쪽으로 물감을 칠해주고 완전히 마른 후에 퍼티지우개로 밑선을 지워주면 깨끗한 윤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드러난 윤곽을 따라 처음에 올린 색을 약간 농도를 높여 한 번 더 칠해줄게요. 이제 다음 색을 올려보겠습니다. 먼저 꽃잎 양쪽 윗부분에 접힌 부분을 피해 물칠을 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색을 올려줍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 밝은 부분을 살려두면서 주름진 부분을 따라 칠해줍니다. 완전히 말린 후 다음 색을 올려볼게요. 다시 물칠을 하고 진한 노랑색을 올리겠습니다. 물감을 여러 층 올렸지만 물감이 마르면서 색이 흐려지기 때문에 화면에서는 잘 안보일 수도 있는데요. 앞서 칠한 곳에서 더 강조할 부분을 찾아 칠을 해주세요. 주름이 깊진 않기 때문에 부드러운 터치로 중심에서 바깥쪽을 향해 칠해갑니다. 완전히 마른 후 다시 물칠을 하고 밝은 노랑에 진한 핑크를 조금 섞어 만든 워쉬로 조금씩 색의 깊이를 더해 갈게요. 다시 완전히 말린 후 물칠을 해주고요. 조금 더 진한 워쉬를 만들어 올려주면서 중심부에 색의 깊이감을 더해줍니다. 농도를 높여가며 진한 부분에 조금 더 색의 깊이를 만들어주고 임맥의 자리도 잡아갑니다. 이제 다시 물칠을 하고 그림자를 넣어볼게요. 밝은 노랑에 붉은 보라를 조금 섞어 그림자색 워쉬를 만들어 꽃잎 가운데에 휘어들어간 부분과 양 끝에 꽃잎이 접힌 부분 안쪽에 넣어주는데요. 너무 진해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같은 색으로 임맥도 표현해 줍니다. 저는 붓의 끝을 이용해 가는 임맥을 그리고 있는데요. 가는 붓으로 그리셔도 좋습니다. 이제 보라색의 농도를 조금 더 높여서 두드러진 임맥을 더 그려볼게요. 이제 중심에 있는 띠 모양의 붉은색을 넣어보겠습니다. 핑크빛이 돌지 않는 빨강색을 조금 진한 농도로 사용했어요. 처음에는 웨트온 드라이로 물칠 없이 조금 진하게 색을 올리고 물기를 꼭 짠 깨끗한 붓으로 번져나가듯이 만져줍니다. 주변을 다듬으면서 그늘진 부분으로 내려가듯 연결시켜줍니다. 이제 맨 아래 꽃잎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꽃잎의 진한 줄무늬는 다음 시간에 양쪽 가운데 꽃잎을 완성하고 난 후 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늘은 노랑팬지의 맨 아래 꽃잎을 그려봤는데요. 다음 노랑팬지 그리기 두 번째 영상에서는 양쪽 가운데 꽃잎을 완성하고 줄무늬까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시 만나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